일본사람뿐만 아니라 한국사람들도 좋아하시는 분이 많을겁니다. 돈까스 이야기, 먹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일본사람들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 돈까스인데 기본적으로 저는 튀기면 다 맛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기도 한데 튀겨서 맛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 돈까스도 여러분, 잘하는 집이랑 못하는 집이 꽤 나뉘어집니다. 돈까스 집에 가서 물론 돈까스도 중요하지만 부가적인 거 있잖아요. 밥 맛은 어떨까? 국의 맛은 어떨까? 그 다음에 샐러드 맛은 어떨까? 종합적인 게 중요하거든요, 밸런스가. 돈까스라고 하면 경량식, 옛날 돈까스랑 한국에서는 일식 돈까스 있잖아요. 좀 두툼하게 썰어 나온 거. 나는 이게 더 좋아요, 나는 이게 더 좋아요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추미코를 한국에 데려갔을 때 추미코 보아라. 이것이 이제 어찌 보면 한국식 돈까스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추미코한테 이걸 먹여준 적이 있어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이제 옛날 돈까스 같은 거 있잖아요. 경량식 돈까스. 먹었는데 추미코를 느끼는 맛있대요. 추미코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거. 이게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돈까스라고 한국에서는 좀 놀랐는데 일본이랑 많이 다르니까 놀랐는데 먹으면 제가 느낀 게요. 일본 거보다 맛있는데 라고. 정말 그 극복 그런 게 아니라 일본 거보다 맛있는데 라고 저는 느꼈어요. 주모! 주모! 제 입맛에는 한국식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추미코 불만도 있잖아요. 왜 불만 얘기 안 해요? 하나만. 어, 그렇죠. 미안한데 선생님들. 밥이 적어요. 밥이 적어요. 나도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도 감탄으로 했어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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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밖에 없어? 밥이. 뭐 이런 거랑 일식 돈까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랑 그래서 이제 이 두 개 중에 돈까스 먹는 게 더 좋아요 물어보면 아마 이것도 사람들마다 호불호가 갈릴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저 얇은 거는 어차피 고기 맛을 느끼기보다는 전체적인 거 있잖아요. 소스랑 밸런스. 이거는 이제 겉에 있잖아요. 튀김 옷의 바삭함과 안에 있는 고기를 씹었을 때 나오는 안에 있는 육즈부터 해가지고 좀 다른 걸 어차피 즐기는 방향이 다른 돈까스라고 하면 될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아마 좋은 게 갈려질 거예요. 저는 튀기면 다 좋습니다. 네. 튀기면은 맛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튀긴 거는 다 맛있어요. 저는 한국 거 더 사랑합니다. 돈까스가 지금이야. 일본에서도 서민들도 정말 좋아하고 야 이거 평소 때도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지만은 원래도 그렇게 싼 음식은 아니에요. 원래 일본 바가지방 속에 자주 얘기하지만은 근데 예전에 고기를 안 먹었어요. 돈까스는 고기 요리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튀기는 이런 요리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한테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요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서민에게는 허들이 있는 요리였습니다. 요리 자체가. 맞아요. 돈까스집 가는 거 좀 돈이 필요하니까 자주 갈 수 있는 가게가 아니었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신이세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일본사람 고기 안 먹을 때부터 돼지를 잡아가지고 로스를 탁탁 해가지고 옛날 방식으로 튀겨가지고 맛깔나게 했잖아요. 정식집입니다. 라고 하면 그런 오래된 집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데는 가격이 좀 세요. 원가 자체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내리긴 쉬웠어요. 일본에서도 계량계량 해가지고 서민까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돈까스가. 그래서 지금은 뭐 누구나 다 즐기는 그런 음식이에요. 돈까스도. 아무튼 그래가지고 돈까스 얘기인데 이거를 그래서 한국사람들이 하는데 이거 일본 정보방송이니까 어떤 식으로 구별을 해야 돼. 박간의 영상이 나름 미식가입니다. 근데 저는 고독한 미식가가 아니에요. 고독한 미식가라는 뭐 일본 드라마라든지 여러분 보면은 허름한 가게 가가지고 이 맛이야. 그런 걸 하는데 그거는 솔직히 이게 일본에서도 잘하는지 못하는지부터 해가지고 호불호가 좀 갈려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어떤 찬양자냐면은 저는 프랜차이즈 찬양론자거든요. 맛있는 집은 프랜차이즈에요. 이태원 클라스를 참 좋아하세요. 이 웬만한 집은 일본에서도 프랜차이즈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디 가냐 여러분들에게 좀 비싼 프랜차이즈 보통 프랜차이즈 서민의 프랜차이즈 이런 식으로 약간 레벨을 나눠가지고 어떤 식으로 돈까스가 그레이드가 되느냐 에 대해서 좀 알려 드리려고 좀 들고 왔습니다. 혹시 뭐 일본 오실 기회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일본 과거에 왔는데 내가 먹어본 가게가 그런 카테고리에 들어 있었네 라던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도 나빠 보이지 않나 보이네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도 돈까스 체인 중에서도 고급 체인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온 가게가 이 가게입니다. 한국에서 유명할지 모르겠는데 돈까스 마이센이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아 오상 저는 이거 시골 사람이잖아요. 도쿄에 가면 무조건 먹어야 된다. 그런 돈까스였어요. 그렇죠. 이 돈까스 마이센은 도쿄에서 시작된 가게예요. 이 가게가 왜 추미코가 말하는 지방 사람들에게 인기냐면 이 가게의 본점이 도쿄 아오야마라는 동네에 있어요. 한국으로 치면 뭐라 해야 되냐 명품이 많은 서울에 있잖아요. 가로수길인가 아무튼 그런 느낌 있잖아요.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동네에요. 그러니까구나. TV에서 자주 나왔었어요. 그리고 특히 유명한 소리 연예인분들이 TV 반성극에 나오는 도시락이 여기가 많다고 해서 많습니다. 연예인분들 자주 먹는 돈까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건 약간 잡소리인데 제 경험을 미뤘다는 여러분 제가 이제 일본에서 이제 한국 그 엘읍 화읍 일본 지사에 제가 다닌 적이 있었는데 한국 그거 이제 트윈타워에서 이제 좀 높으신 분이 일본 오셨을 때 돈까스를 이제 드시자 이래가지고 그 한국 트윈타워에 계시는 높으신 분을 모시고 간 집이 이 집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하더라도 이게 나름 이게 먹힌단 말이에요. 네. 그런 대충 느낌이 오죠. 그런데 가게가 엄청 비싼 건 아닌데 분위기가 있어요. 뭐 좀 전통 요리집인데 경량식집을 섞은 듯한 분위기가 좀 나고 천장도 높고 이래가지고 분위기가 있고 항상 이제 일본에서도 코로나 이전 사회 때는 평일에 가든 언제 가든 런치타임 때는 항상 줄을 섭니다. 그렇죠. 항상 줄을 서 있는 유명하니까 줄을 서 있는 가게도 유명해요. 돈까스집인데 이런 추첨해서 코스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우와. 회식요리 뭐 3500엔 코스 그 다음에 코스 이래가지고 일본에서도 이렇게 하는 돈까스 별로 없어요. 이게 좀 좋은 가게니까 특히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코스도 있고 일반적인 있잖아요. 정식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돈까스 가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줄 서서 먹으러 가는 가게입니다. 아니 그래도 뭐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은데 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돈까스라는 장르만 봤을 때는 나름 고급에 속하는 프랜차이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까지 보시면 이게 비싸다고 느끼실 겁니다. 느낄 겁니다. 그까지 보면 오늘 자 그리고 일반적인 거 일본에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이 돈까스 와코라는 이제 가게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디든지 있네요. 기본적으로 좀 많고 이게 이제 일본 쇼핑몰 뭐 공항 사람이 웬만하면 모이는 데는 거의 다 이게 하나씩 입점 되어있어요. 여기서 이제 판매한 돈까스가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일반적이죠. 아까 그림 본 것처럼 근데 이 돈까스는 왜 일본에서도 이제 보통이고 나름 이제 일본 사람들에게 많이 먹히냐면은 일단 돈까스가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15,000원 정도 먹을 수 있습니다. 비싸잖아. 아까 고급은 돈까스가 정식이 3만 원인데 여기는 이제 15,000원이야. 여기 있는 여기 캐베츠 있잖아요. 양상치 야채 리필 공짜 밥 리필 공짜 이거 된장국 리필 공짜 기본적으로 일본 돈까스집이라고 하면 리필 되죠. 리필은 기본적으로 돼요. 이 돈까스 왓고라는 데가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로 평타를 치는 가게에요. 맛이 엄청 있어요 가 아니에요. 맛이 없어요 도 아니에요. 정말로 평범한 그런 느낌이에요. 아까 처음에 보여준 프랜차이즈가 3만 원 좀 이상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보여준 게 만 원에서 2만 원대. 이제 만 원 이하 때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어릴 때 학생 때까지는 돈까스라고 하면 만 원부터 2만 원 정도 내야 된다는 음식이었는데 바뀌기 시작했네. 그렇죠. 점점 이제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일본도 디플레이션이잖아. 사람들이 한 끼당 예를 들어 우리한테 1만 5천 원 2만 원 이렇게 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좀.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점점 내 가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일본도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가게를 가지고 있고 제일 많이 서민화가 된 가게. 지금. 카트야. 이거 일본 내에서도 제일 점포가 많고 가격을 제일 다운시키고 어쩌면 서민화 제일 귀요한 가게에요. 지금은 불고기 멘치 카트. 이게 불고기래요. 아까랑 여러분 느낌이 다르죠. 홈페이지가 있는데 처음 나온 게 뭐야. 가격이야. 이게 서민 그 체인의 특징 중에 하나에요. 아까 이거 비싼데는 그래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음식을 만듭니다.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단 게 뭐가 필요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건 가격이잖아요. 십니다. 그렇죠. 이거부터가 이제 느낌이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냐면 가격대가 보자. 나오네요. 로스 카트 정식 759엔 만 원을 잘 넘은 게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천엔을 넘은 게 안 보이죠.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싸게 먹을 수가 있는데요. 저렴하게. 이 가게가 정말 온천하게 인기 많은데 그 이유가 또 하나 있잖아요. 이 가격만 보더라도 너무 싼데. 그렇죠. 이 가게는 특징이 있는데 네. 가짜는 처음 가서 이러면서 먹잖아요. 먹었어. 그러면 이제 결제할 때 아줌마가 쿠폰을 줘요. 500엔 이상 결제할 때마다 100엔 할인 쿠폰을 줘요. 그럼 다음에 100엔 할인 쿠폰을 내고 또 먹잖아. 그럼 또 100엔 할인 쿠폰을 줘요. 한 번 가면 다음부터 이 메뉴보다 100엔 싸다고. 두 번째부터 방문할 때는 100엔 할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가격에서. 그러니까 일본 소민들의 마음을 잡았네요. 잡았죠.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리피터를 늘리는 방법이지. 쿠폰 없이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100엔 싸게 먹고 있거든. 얼마나 억울해요. 나는 7,500원인데 6,500원을 먹어야 돼 생각해봐. 열불이 차오르지. 맛이 없어. 오늘따라 뭔가 돈가스가 기름이 득득한 느낌이야. 쿠폰을 빼먹고 왔기 때문에. 일본 서민들의 그 마음이잖아. 그걸 그대로 이제 타겟으로 잡아가지고 안 갈 수가 없게 만들어 둔 겁니다. 이 가게가 이런 장점이 단점도 얘기해야지. 단점도 있습니다. 치명적입니다. 뭐냐면 정식 기준입니다. 밥, 국, 야채, 리필 안 됩니다. 일본에서 돈가스라고 하면 리필 가능한 게 어쨌든 일반적인데. 일반적인데. 리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시킬 때도 꽃배기를 먹고 싶으면 돈을 좀 더 주고 꽃배기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나온 만큼만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요. 일본이 어떤 나라예요? 이것도 이제 안 되겠다 이거야. 여기에 도전장을 내면 또 나옵니다. 요 몇 년 사이에 등장해가지고 지금은 쉐어 2인데 여기가 1이거든요. 여기를 지금 압박하는 가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저렴한 돈가스집 마츠노야라는 가게입니다. 여기는 돈가츠, 마츠노야. 바깥의 방송에 예전에 했던 규동 일본식 소고기 덮밥을 하고 있는 이 마츠야의 돈가스 체인이에요. 정말 저렴한 걸로 밀어붙인 가게인데 여기가 돈가스도 체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게 이 마츠노야라는 가게인데 여러분 기대감이 들잖아. 그 저렴한 소고기 덮밥을 체인하는 가게가 돈가스로 진출했으면 얼마나 싸다는 거야. 대기업도 들어왔다. 메뉴입니다. 이거 뭐 정식 본데 690엔, 890엔 만원 이하 600엔, 700엔, 800엔 그 정도. 카츠야랑 비교해가지고 거의 그렇게 경쟁력이 없어 보이는데 라고 느끼잖아요. 가격을 보면 거의 비슷하네. 그렇죠. 여기 특징이 하나 있죠. 리필이 되는 가게가 있고 안 되는 가게가 있어요. 이게 좀 특징이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거 흐름상 여기는 밥이랑 국 리필 야채 리필이다. 아하 오상 그것도 모르겠어 느끼지만 100%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간애가 사뽀로에 사뽀로에 살고 있잖아요. 뭐 아까 이게 마츠노야 스스키노점입니다. 정식 라이스 된장국 그릇 무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사뽀로에 있는 이 마츠노야라는 가게는 밥이랑 국은 리필이 공짜예요. 그런데 짜잔 신죽구 안 써놨어요. 신죽구는 리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안 써놨어요. 지금보다 안 된단 말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땅값이 다르지. 가게 유지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체인은 생각을 한 거야. 박간애가 사는 동네 나름 촌동네야. 여기는 부동산 뭐 점포 가격 싸구만 밥 좋아? 된장국 좋아? 네 그래도 근데 신죽구 잠깐만 신죽구는 음 이게 좀 에바일 것 같네. 여기서 하다보면 이거 큰일 날 것 같아. 느끼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 같아.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인데 가게마다 지역마다 정책이 조금 다른. 리필 정책이 다름. 재밌죠? 이 가게가 최근에 뭘 시작했냐면 이건 이제 엄청난데 아 우리도 샀어요. 이거 박간애가 저번에 산책가다 샀거든요. 샀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서비스 돈까츠 정식 밤 8시부터 아침 5시까지 그러니까 살찔 시간에 야식 한정 도시락인데 이게 돈까스를 진짜 이만한 걸 다 얹어주고 밥을 밥 양이 대충 느끼면 밥을 이만큼 얹어줘요. 많이 줘요. 세금 포함 390원 우리라도 3,900원 옆에는 서비스 이건 닭튀김에다가 마요네즈랑 그거 있잖아요. 타르타르 소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얹은 도시락인데 390원 3,900원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 파괴를 좀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이 가게 이런 식으로. 싸죠. 이거 보면은 일본 물가가 한국보다 비싸단 말 못하죠. 여러분. 이거 만들어 둔 거 떠리로 판매하느냐 느낀 게 아니에요. 저 저런지 찐 거 아니에요? 아니요. 가게에서 튀겨서 줘요. 그러니까 편의점 도시락이 승부가 돼요? 승부가 안 되겠지.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돈까스의 가격이 폭이 상당히 큽니다. 아까 말한 듯이 한 끼에 우리한테 3만 원 이상 넘어가는 그런 돈까스 정식부터 우리한테 한 5,6천 원 정도로 먹을 수 있는 이런 돈까스 정식까지 이게 카테고리가 안 아닌가 고급 카테고리 중간 카테고리 저렴 카테고리 박간혜 오상은 어딜 제일 자주 가나요? 네. 제 대답은요? 어.. 예.. 관심이 없는데요? 아니.. 관심이 없는데요? 오상? 여깁니다. 카츠야 예. 이 박간혜 오상은 이 많은 돈까스 중에 저는 이 카츠야라는 돈까스를 제일 추천합니다. 가격대 성능비가 제일 훌륭한 가게입니다. 제가 오늘 이 카츠야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사실 얘기하지 않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호 여러분 이 카츠야는요 가서 먹으면 식탁에 단무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리필 가능하죠? 사실상 리필 가능한 우리는 가면 한 통 저희 한 통 다 써있죠? 한 통 다 먹어 돈까스 소스 찍어 먹어도 뭔가 느그레 이거 한번 잡사봐 바로 원상볶이입니다. 얼마든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일본에 아마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건강하실 거에요. 왜냐하면 일본은 밑반찬이 잘 없는 문화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뭐 하나 있잖아요. 얹을 수 있는 거 상당히 소중합니다. 원포인트 7,000원이나 15,000, 3,000원 그렇게 뭐 그렇게 가격 차이가 안 난다고 느낀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항상 이걸 국밥으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국밥집이 5,000원짜리 국밥집이랑 15,000원짜리 국밥집이랑 3만원짜리 국밥집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저기 국밥은 3만원이 어떻게 나와 제대로 5,000원으로 만든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도 어떤 식으로 나뉘어질까 사람들이 느끼는 그 음식의 가격이 있잖아요. 원래 정가가 일본에서는 15,000원 정도라면 그보다 더 싸게 아니면 그보다 더 고급지게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나눠진다는 거 절대적인 금액이 아닌 마음의 격차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소개한 가게들도 런치, 점심에 가면 만원 이하로 먹을 수 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격 기본적인 가격을 비교해서 오늘 얘기해봤습니다.